오늘 친구랑 베르사유 공장에 가기로 했는데 37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샌들 신고 싶은데 베르사유에 모래가 많고 또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다 해서 그냥 컨버스 신었어요 오늘 왠지 느낌이 불안해가지고 가방도 세컨백까지 들었어요 이 에코백에는 선글라스랑 손풍기랑 모자 여기에는 핸드폰이랑 지갑 그런 것들 넣었어요 조금 불안해서 요것도 달았습니다 오늘은 무척 더운 날이니까 이렇게 조금 가볍게 입어봤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고맙습니다 어후... 여행을 타고 있는 나라에서 여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이 좀 여행을 만났어요 모자와 함께 하여 여행을 만났어요 여행을 하려고 해요 여행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쁘게 해야죠 식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코카데로, 에이소세오, 그루베라 저 오늘 베르사유로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요 시원한 냉면, 비빔면 이런 거 생각나서 오는 길에 한인마트에 들러가지고 이거 사왔어요 오늘 저녁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물을 뜯어보거든요 dans놈을 넣어서 계란을 부쳐서 비빔밥 ayı 넣어서 물이 quedar 소금으로, 표고기 소금으로 안 좋아해서 좀 더 compt소 완벽한 반숙 너무 잘됐다 이걸 비빔장을 가져왔어요 잘 먹어야지 굳이 담아서 그냥 잘 먹어야지 곱창이 잘 먹어야지 다 먹자 잘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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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도 너무 더워서 냉면 사온 거 먹으려고요. 인스턴트 냉면. 그냥 요 안에 이미 분말 육수 들어있어서 이거 물에 섞어서 육수 만들고 겨자유가 안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삭 뿌려주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인스턴트 냉면. 음료와 물. 그리고 우유. 두꺼운 냉면을 넣어줍니다. 확실히 담가주시면 됩니다. 두꺼운 냉면. 세그라운맛을 만들어주세요. 김치 헉 고기맛 고기맛 물 잘 먹기 맛있게 먹는 나라 ごちそう Curly 아리 울고 정리 노인 너무 맛있게 지금 추운 맛있게 이제 Harvard Mac 아이고 살겠다 아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잠이 안옵니다 원래 밤에는 좀 시원했는데 이번 주는 밤도 너무 덥습니다 텀블러에 얼음 가득 넣어놓고 침대 옆에 딱 놔두고 계속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 선풍기가 정말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24시간 정도? 터지진 않겠죠? 걱정되네요 잠이 안와서 이북리더기로 책 좀 읽다가 자려고 하는데요 저 끝까지 읽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북리더기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7% 3% 제일 많이 읽은 게 지적자본론이랑 부자 언니 그리고 이번에 산 게 이거 아무튼 비건 이 책인데요 제가 비건은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한번 보려고요 할 거겠죠? 할 게 지적자 sm Coca-Cola 하나도 안 와요 그냥 그리워 되어파는 것도 좀 빼고 사실 아름다운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